안녕하십니까 뇌신경과학자 신하라입니다 사람들 시선에 익숙합니다 찬양의 시선, 비난의 시선 두루두루 경험에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대해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어줄게 인생의 한순간은 왜 이렇게 됐나 어디서부터 꼬인 건가 견고르 허용메이 띠 내 내가 원하는 일 이 찬양의 시선 아니 가질 거야 반드시 이 손으로 니비는 지금이 . . . . . . . . . 이따가 왕윙 동일한 띵면위 띵면위 이따가 있을땐 이 띵엄에 융합 도가가도 없는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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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